자, 이제 할까요? 여기 보면, 여기 마스터북에 13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책. 예전에 이게, 예전 책은 184페이지 정도 됐었는데 이번 책은 245페이지 정도 돼요. 약간 증보가 됐어요, 이게. 늘어가지고 넣었는데 증보가 된 것은 예전에 의의 같은 걸 안 써놨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의의를 다 넣다 보니까 약간 들어왔던 거고 강의할 때 내가 썼던 내용들을 안에다 추가하다 보니까 약간 늘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저는 두께감이 있을까 봐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한 권 주지 않나, 이거? 이거 하나 주죠, 이거. 요약집 대신 이걸 하나 줄 겁니다. 아마 이건 나중에 가면 두 권씩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 정리하고 하나 더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이것만 한 열 번 정도 보세요. 열 번 보겠습니까만 한 다섯 번 이상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내용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인데요. 여기에 거의 한 90%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작년 33회 때 기출 문제하고 이 마스터북을 연결하는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들었던 게. 예를 들면 33회 때 45번 문제에 5번 지문이 여기에 몇 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표시한 지문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 여담인데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잖아요. 두 개의 시험이.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죠. 60조만 넘으면 합격을 하고 과락은 없어야 된다. 그럼 절대평가가 문제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을 때 합격률로 따지면 상대평가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죠. 합격률을 따지면 거기는 100명을 뽑으면 100명만 뽑게 되는 거고 절대평가는 그 점수를 맞으면 무조건 다 합격이 되는 거니까 전원이 합격률을 따졌을 때 문제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절대평가가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평가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 수준은. 문제 수준은.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상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실제 문제는 절대평가가 훨씬 어려워요. 그 이유는 상대평가는 다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내줘요. 다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내주고 거기에 누가 실수를 하느냐. 그래서 몇 명을 뽑겠다. 그런 개념인 거고 절대평가는 40문제를 다 안 풀어도 돼요. 다섯 문제를 생판 모르게 어렵게 나와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어렵게 내더라도 다섯 문제를 어렵게 생판 교과서에 없는 걸 내더라도 상관없어요. 붙으는데 24개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알아요. 출제자들도. 그래서 절대평가가 훨씬 문제가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로는. 상대평가는 문제가 훨씬 쉬워요. 문제 자체를 놓고 보면 다 배운 것들이고 실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이 절대평가에 해당되는 건 문제의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전혀 안 배우는 것도 두세 문제가 보여요. 그럼 떨어지면 절대 안 배운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합격하는데 배우는 거 1년 동안 하다 보면 붙으러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자기가 아는 걸 정확히 아느냐가 문제인 거지. 양을 많이 아는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양을 많이 아는 거. 그런데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민법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 민법적인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찡이나 먼저 따세요. 찡도 없으면서 뭔 상담을 해요. 우리가 공법 배우잖아요. 나중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감옥입니다. 실무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다 쌀뜩이 없는 거야. 자격증도 없는데 무슨 공법 지식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건축법이 어떻고 검표율 용종률이 뭐가 필요 있냐고 그게. 합격을 먼저 해야지 그게 필요한 거지. 하고는 중개사 시험은 시험이라는 자체는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면 민법적인 지식을 나가보면 변호사, 법무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문가들이. 걔들한테 한 통화 물어보면 되고 아니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물어보면 되지만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지. 거기가 잘. 물어볼 수 있는 게 많다고. 중개사한테 와서 법률적 지식 물어볼 것 같아요. 나 이혼할 건데요. 상속 분쟁이 있는데요. 그거 안 물어봐요. 알거든요. 일반인도. 지금은 붙는 것만 목적이 되면 돼요. 붙는 것만. 처음에 나왔을 때 붙는 것만. 지금 제가 이걸 1, 2월 달부터 볼 거거든요. 1월부터는. 이거 지금 다 있는 거예요. 135페이지 이 박스가 있는데 밑에 내용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프린트 보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우리 이거 담보물권에 여기 통유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좀 내가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안 써도 돼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못하거든요. 원래는 물권에 가면 원래는 점유권이 원래 들어오죠. 한 두 문제 계산하고 들어가야 돼요. 원래 점유권이. 그 다음에 수유권이. 여기 무조건 세 문제예요. 하나가 상림관계. 또 하나가 점유취득시효. 하나가 공유관계예요. 상림관계는 나올 때가 있고 주의토지통행권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올해는 주의토지통행권으로 갑니다. 작년에 상림관계가 나와서. 그 다음에 점유취득은 매년마다 나왔고 공유관계도 매년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용익물권이라 그래요.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라는 거거든요. 사용가치에 치중을 두는 건데 세 개를 나눠서 보통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요. 전세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용익물권은 처음에 나올 때 세 문제를 계산하지만 세 문제를 보통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작년에 33회 때는 세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가 나왔는데 이 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을 시험을 내버렸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법정지상권이 빠지고 일반지상권은 올 건데 쉬워질 거라는 거죠. 문제가. 이게 보통 세 문제예요. 그런데 지역권하고요. 전세권만 두 문제 맞춰놓으면 더 이상 끈덕지 없어요. 지상권 버려도. 왜 그러냐면 이 세 파트하고 소유권은 세 문제지만 따졌을 때 얘보다 얘가 다섯 배 정도는 많아요. 양으로 따지면. 이게 훨씬 양이 많습니다. 소유권 아까 점유치도하고 공유관계 있죠. 그게 다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교환같이 차관을 두고 있는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유치권하고요. 그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중간에 질권이 있긴 하지만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공제할게요. 질권은 전당포예요. 애들은 내가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당포에다 맡기고 돈을 빌려오죠. 50만 원. 그리고 나중에 갚을 때 거기에 이자를 쳐가지고 갚은 다음에 카메라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전당포. 그게 질권이에요. 고급지게 말하는 게. 지금은 전당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있긴 있는데 좀 드물어요. 강원랜드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랜드 그 앞에 도박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끌고 가서 몇 번 땡기다 보면 자동차를 질물로 남기고 다시 또 빌려가지고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자동차 같은 것도 시계 싸게 산다고 한 말도 있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진실 여부는. 그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제가 유치권을 보려고 해요. 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 설명을 제가 하나 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담보물권을 가기 전에 이것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고요. 이 통연성은 여기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여기 잠깐 봐볼게요. 용어 정리만 잠깐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저는 판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판사하면서 보는 게 시각적으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때깍때깍 하는 건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못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만들면 못 만들겠어요. 제가. 그런데 잘 안 만들어요. 때깍때깍 할 때는 시각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도 동영상으로는 실제 앉아있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잘 와닿지 않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해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담보물권 중에 저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당권이. 자, 을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 1억을 빌려갈 거예요. 누가요? 갑이. 갑이. 그럼 이걸 을이 돈 1억을 빌려준다. 보통 을이 은행인데 여기는 은행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을이라고 하지. 갑을병. 이렇게. 그럼 돈을 빌려줘요. 이게 금전 채권이라고 그래요. 금전 채권. 돈 빌려준다. 금전 채권 그러는데 정확히는 은행에 가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대출이죠. 대출. 쉽게 말하면.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자가 되고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는 거죠? 채. 무자가 되는 거야. 얘는 돈을 빌렸으니까 금전을 빼버리고 그냥 얘를 뭐라고 그래요? 채권 채권 그래요. 1억. 채권. 그러면 을은 채권자는 1억짜리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을이 1억짜리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1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갑이 변제 날짜에 1억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1억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불확실해요. 얘가 돈을 갚지 않는다. 그렇죠. 돈을 갚지 않으면 당연히 갑이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이 있을 거예요. 토지도 있을 거고 건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집행을 해서 집행을 해서 경매. 경매를 해서 경락대금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건데 이 채무자의 재산이 들쑥날쑥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럼 얘가 채권이 불확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갑에 예를 들면 이 집이란 특정물에다가 이렇게 저당권을 하나 설정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저당권을 그럼 이 을이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을을 이제는 저당권자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채무자, 저당권 설정, 채권자, 저당권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1억짜리 채권은 이제 앞에가 뭐가 붙어지냐면 피담보 채권입니다. 이렇게 붙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만 원을 빌려갖고 오면 그냥 채권이에요. 그냥 채권 그런데 만을 빌리면서 민법책이라는 담보를 맡긴다면 이건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럼 일반 채권이란 말하고 피담보 채권은 다른 개념이죠. 피담보라는 개념은 이게 유담보 이슬유자 담보가 있다 없다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나중에 저당권에 가서 피담보 채권의 범인은 이렇게 물어볼 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받을 돈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인데 용어정리를 대충 해놓고 이걸 해볼게 혹시 우리가 담보가 있는 채권하고 아까 피담보 채권하고 담보가 없는 채권이 있어요. 둘 차이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담보 없는 담보 없는 채권이 있습니다. 담보가 없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5월 1일자에 1억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담보 없이 담보 없이 그냥 채권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이 6월 1일자에 1억을 빌려줬습니다. 정의라는 사람이 7월 1일자에 이렇게 돈 1억을 빌려준 거죠. 그럼 채무자는 감이지만 채권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 동생한테 천만 원 밑에 동생한테 오백만 원 이렇게 빌릴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 오천만 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인공은 을입니다. 채권이 없어요. 담보가 없죠. 그런데 얘가 돈을 변제해야 되는데 변제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을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을의 입장이에요. 을의 입장. 그럼 을은 기분이 나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집 앞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포장마차에 가서 체육복 입고 가서 친구 불러가지고 내가 갑한테 이렇게 빌려줬는데 얘가 변제 날짜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친구 입장이야. 그럼 조언을 해 줄 거 아니야.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뻔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요? 갑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요? 소송을 해야 돼요. 왜 소송을 할까요? 을이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줬는지 자기들만 알아. 갑이 갚할 수도 있어. 갑이 갚았는데 을이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 모르는 거야. 그럼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1억짜리 채권이 있는지를 법원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걸 수면율에 올려놔야 된다고.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 판결서를 가지고 뭘 받는 거예요? 집행을 해요. 이 집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갑이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을 뭐 한다는 거죠? 경매를 붙여요. 그럼 뭐가 나와요?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경락대금이. 그럼 경락대금을 가지고 누가 가져가요? 법원이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요? 을만 가져가요? 그럼 병정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 경락대금을 누가 갖냐. 을은 혼자 빨대 못 꽂아요. 뭐가 있냐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채권은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채권은. 먼저 성립됐다고 해서 을이 먼저 받고 나중에 성립됐다고 해서 나중에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락대금이 예를 들면 1억 5천이다. 1억 5천. 그러면 각각 1억씩이잖아요. 그럼 이걸 비율 퍼센트로 해서 5천, 5천, 5천을 받아가요. 이걸 우리가 안분 배당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나중에 가면 이걸 비례배당이라고 해요. 비례배당.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 우선순위 여기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담보가 없는 채권이에요. 담보가 없는 채권.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럼 담보가 있는 건 어떤 거냐. 담보가 있는 거.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에 돈 1억 빌려가고 집에다가 이렇게 뭘 잡은 거예요? 저당권을 5월 1일자 잡았어요. 담보가 붙었죠. 병이라는 사람이 6월 1일자 이렇게 돈 빌려줬어요. 저당 잡았다고 할게요. 정의라는 사람 7월 1일자 돈 1억 빌려주고 저당 잡았어요. 담보가 있는 거예요. 담보가 없을 수도 있죠. 여기 중간 하나가. 그런데 우리 주인공은 누구예요? 돈을 변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의뢰 입장에는 뭘 해야 될까요? 맨날 소송해요. 맨날. LIC하고 소송해요? 소송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물어볼 거예요. 여기는 소송을 했어요. 여기는 소송 안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거야. 그 저당권 등기에 얼마를 빌려줬다고 표시되어 있거든. 그럼 정말 등기 추정력이 나오는 거야. 등기 위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의뢰 감액의 1억을 빌려줬구나.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서 그 1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송 안 해요. 얘는요. 얘는 없으니까 소송을 해야 되지. 이 1억을 빌려줬는지 어떻게 하냐고. 아이끼리. 그럼 얘는 소송을 하지 않고 뭘 하는 거야? 집행을 해요. 경매를. 경매를. 그럼 경락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락대금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당권 저당권 순서가 등기가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담보가 있는 거니까 자기 순서가 먼저 빠르단 말이야. 특정물을 먼저 집행해서 내가 빨대를 꽂겠습니다 라는 게 담보가 있는 채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배당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을 병 그다음에 정 이 순서로 가는 거야. 이건 결국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보가 있는 채권하고 담보가 없는 채권은 차이점이 이거예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내한테 돈 천만 원 빌려달라고 할 때 친구 사이인데 담보가 필요 있겠어? 하고 차용증만 쓰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담보가 없는 채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만 천만 원 빌린 게 아니더라고 동창 10명한테 천만 원씩 빌렸더라고 그렇죠? 그럼 동창들이 10명이면 그게 얼만가? 5억인가? 1억인가? 그럼 1억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거 아니야 집행할 거 아니야 그럼 N분의 A로 똑같이 하는 거야 비율 퍼센트로 이게 담보가 없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는 채권을 안 해주려고 하죠 특정물을 시키려고 하죠 우선순위를 갖기 위해서 담보가 있는 거 담보가 없는 거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담보물권은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였죠? 아까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단 말이에요 유치권하고 저당권 두 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유치권 같은 경우는 유치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점유회에 안 해요 나중에 가보면 알 겁니다만 이건 점유가 생명이에요 유치권은 점유가 없으면 안 돼요 아직 모르니까 내비 둬 보세요 저당권은 점유회에 안 해요 이건 알 거예요 저당권 내 집에 저당 잡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집 산 경우 많잖아요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걱정스럽죠 지금 진짜로 금리는 내년까지 10%까지 주택담보가 올라간다고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10%가 정점이라고 하는데 내년 5월 6월부터는 다시 서세히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쟁 끝나고 53년도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경기가 좋았다라고 평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궁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었던 거고 이것들은요 좀 좋아지겠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 직원이 아침마다 우리 집에 와서 출근합니까 안 오잖아요 김들이가 그렇죠 안 온다고 점유 안 해요 저당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치권은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얘는 유치권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나는 이걸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이상하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거야 유치권은요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법정담보물권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럼 법으로 정해지면 등기해 안 해 안 해 그런데 저당권은 약정이란 말이에요 약속에 의해서 설정하는 거거든요 등기해야 해 안 해야 해 해야 해 그러면 저당권은 우선 변제라는 게 뭐야 후순위보다 내가 먼저 변제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등기가 되면 이 연도가 등기가 돼요 이 날짜가 그러니까 우열관계를 정할 수가 있다고 네가 앞서니 내가 뒷서니 그렇죠 그런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 등기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등기가 안 된다는 건 언제 성립이 됐는지 우열관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너 후순위보다 내가 우선해? 이게 없는 거야 이 순서가 없다 보니까 이 순서가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얘는 등기 순서가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 정도가 지금 내용인 거고 하나 더 정리해 봅시다 1, 2월 달 가면 이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이걸 하겠어요 1, 2월 달에도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 이렇게 빌려오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채권이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을까 봐 갑의 집에다가 뭘 잡은 거예요 지금 저당권을 잡았어요 그럼 얘는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채권 때문에 저당권이 나온 거죠 얘가 없으면 얘가 나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게 주된 계약이에요 주된 계약이고 얘는 뭐가 돼요? 종된 계약이지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 내 집에 담보를 잡고 그럼 계약을 두 건 하는 거야 하나는 돈을 빌리는 계약 또 하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그럼 돈을 빌리는 이 채권 계약은 돈 달라는 거고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의리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물어보지도 않고 실행해 버린 거야 경매를 얘가 경매 붙일 때 얘한테 안 물어봐 갑 너 돈 안 갚아서 내가 이 집 경매 붙일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그거 말 안 해요 그냥 냅다 법원 민사 신청과에서 신청해 버린다고 그럼 통지서가 날아가는 형태라고 물건은 누군가의 간섭을 안 받거든 자기 스스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주종인데 이게 만약에 봐봐요 이렇게 나온다 갑이 을에게 돈을 변제했어요 1억을 그럼 저당권은 등기 돼 있죠 저당권은 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OX 다시 해봐요 갑이 돈 갚았다니까 그럼 이건 없어진 거지 없어졌잖아요 그럼 저당권은 이미 지금 등기가 돼 있잖아 그럼 등기를 말소해야 소멸하는 거냐 아니면 채무를 변제하면 이게 없어지니까 얘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멸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얘가 없어지면 얘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죽은 등기라고 그건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갚았다고 그런데 저당권 등기를 아직 말소를 안 했다고 그럼 내가 또 돈 갚아야 되나 은행에다가 안 하죠 여러분들 혹시 은행에서 내 집 담보 잡고 대출 받으면 내가 돈 갚잖아요 그 저당권 등기를 누가 말소해 줘요 은행에서 그렇게 한가해요 은행이 은행이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소하는 거야 채무자가 스스로가 그 채권 안납 증명서를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등기 속에 내가 말소를 해야 돼요 아니면 못하면 법무사한테 맡겨야지 5만 원 주고 은행에서 해주는 게 아니야 그거 그럼 은행에다가 돈 갚았죠 그럼 저당권은 아직 말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죽은 등기야 무효등기라고 그 등기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이 채권이 소멸시호로 소멸되면 저당권은 등기가 없어도 소멸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없어지면 뭐라고요 얘도 없어지는 거야 얘가 있으면 얘도 뭐예요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성이라 그래요 부정성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 부정성 밑에다가 운명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접근하기가 편하더라고 네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야 너 없으면 나도 없어 그럼 뭐야 결국은요 결론은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그렇죠 뭐가 있는 거야 담보물권도 있는 거지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없는 거야 이걸 부정성이라 그래요 너가 있어야 나도 있고 너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럼 읽어보면 이거죠 피담보 채권이 동그라미 성립되지 않거나 소멸했어 소멸했다면 여러 가지요 변제로 소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멸시호로 될 수가 있는데 변제로 소멸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 담보물권 보인가요? 담보물권 잘 모르겠다 그럼 저당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성질이에요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없다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도 있다 나중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오고 수반성 가볼게요 수반성은 두 개 지문이거든요 여기 의리라는 사람은 돈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채권을 그런데 이 채권을 얘한테 양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야 병 내가 갑한테 1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 너 그 채권 너 가져 네가 가서 돈 받아 잃어 얘한테 이 채권을 1억짜리 1억 받을 채권을 얘한테 양도한다고 넘어갔죠? 그럼 채권이 넘어가면 나중에 얘가 이렇게 돈 받을 수 있잖아요 양도할 수 있다고 내가 여기서 한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500만 원 갚아야 된다고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내가 을한테 5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당신이 가서 받아 갖고 가세요 당신이 받아 갖고 가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채권이 양도된 거예요 그럼 채권을 양도하면 이 채권은 여기 종된 권리 저당권 있잖아요 저당권도 같이 넘어가야 돼요 얘가 이전되면 얘도 이전되는 거야 너 가면 나도 따라가는 거거든 이걸 수반성이라고 하고 이 수반성 밑에다가 이전이라고 하면 돼요 채권이 그렇죠? 채권이 이전되면 뭣도요? 물권도 함께 이전되는 거예요 함께 너 가면 나도 가 이게 수반성이에요 너 가면 나도 가 이게 수반성이에요 그럼 이건 하나 물어볼게 이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불안하더라고 어제도 수업할 때 보니까 잘 못 받아들이긴 하더라고요 아직은 어렵다는 생각은 들긴 한데 만약에 의리라는 사람이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잖아요 이 채권을 얘한테 양도를 했어요 양도할 때 질문을 해볼게요 채권만 양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채권만 양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채권이 넘어가고 채권만 양도가 된다는 건 이 담보물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보물권은 소멸된다는 말과 같아요 채권만 양도되고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말소를 한다는 말이에요 당사자 약속인데 할 수 있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비되는 게 이거예요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아니 저당권만 얘가 가져가고 채권에 얘가 가져가고 그러면 안 되지 채권이 채권 때문에 얘가 있는 건데 채권 때문에 얘가 있는 건데 얘하고 얘를 둘을 분리시켜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채권만 양도는 할 수 있어 담보물권은 없애져버리니까 종댕계약은 그런데 종댕계약만 양도할 수는 없어요 왜? 주댕계약 때문에 종댕계약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혹시 이 질문이 나와요 밑에 거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저당권만 그런데 저당권이 종댕계약이잖아 종댕계약만 양도할 수는 없다고 주댕계약 때문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여기 불가분성 해볼게요 불가분성은 저는 여기다 밑에다가 전부라고 해서 해왔었어요 이 불가분은 나눌 수 있다는 게 나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눌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나눌 수 없다 불가분 만약에 아까 1억을 빌렸었잖아 1억을 그런데 채무자가 얼마를 갖고 왔냐면 9천만 원을 갖고 온 거야 9천만 원을 1억 중에 9천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아직 천만 원 안 갚았죠 1천만 원을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야 그럼 저당권자, 채권자인, 을은 그 목적물 전부를 경매 붙일 수 있나요? 아니면 1천만 원만큼만 경매를 붙일 수 있냐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전부를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 목적물 전부에 이 효력이 비치는 것이지 일부를 변제했다고 해서 일부만 경매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뭐라고 했어요?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뭐예요? 전부 위에도 효력이 미치는 성질을 불가분성이라 그래요 불가분성 나누는 게 아니에요 가분성이 아니에요 불가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1억 중에 9,500만 원 갚았어 그런데 500만 원 아직 안 갚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친구야 500만 원 퉁 치자 다음날 경매 들어온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전부에다가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고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대충 이해되죠? 부정성은 네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고 수반성은 너 가면 나도 가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전부에 미쳐 그런데 얘는 쉬운데 얘가 어려워 물상대의성에 얘는요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는 유치권에도 있고 저당권도 모두 인정해요 둘 다 그런데 이 물상대의는 저당권만 있어요 성질이 유치권은 안 나와요 이 물상대의는 그런데 물상대의는 독자적으로도 저당권에서 여러 번 문제를 배정을 해냅니다 물상대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11월, 12월에 이것까지 설명해 주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베이스가 깔리면 전체적으로 보는 게 시각이 달라져요 잘 모른다니까 채무자가 누군지 채권자가 누군지 피담보 채권이 어떤 단어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면 용어 싸움에서 밀려버리거든요 이런 거예요 불가분성이 어떤 의미냐면 물상대의 물상대의라는 것은 이게 물자가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 위를 대신한다 대위 대위한다 이런 말이에요 물건 위를 대신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의리라는 사람이 쓰지 마세요 그림 안 그려도 돼요 듣고만 계세요 지금은 나중에 가면 마트북이 다 있으니까 초심을 할 테니까 여기 1억을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당을 잡아놨거든요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우른 경매를 실행할 수 있잖아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저당권 실행해요 그럼 이건 경매하에요 그런 거죠 이거 소송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이무경매라 그래 아까 소송 담보가 없는 건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경매 들어가잖아요 그걸 강제경매라 그래요 그건 강제경매 이건 이무경매라 그래요 나중에 중개사법 시간에 가면 아마 이 단어를 배울 거예요 이무경매 강제경매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가 들어갈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목적물 있잖아요 이 목적물이 뭐가 되어버린 거야 멸실되어버린 거야 없어져 버린 거라고 그 다음에 훼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문고리가 고장난 게 아니고요 그 집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된 거야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라고 그 다음에 이게 수용이 되어버렸어 수용이 그럼 멸실 훼손 수용이 된 거죠 그럼 더 이상 을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갑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전제가 깔려야 돼요 이걸 무시하거든 멸실 훼손 수용을 이 단어 가지고 물상대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멸실 훼손 수용이 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보상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거고 보험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으면서 화재보험 안 들어요 보험금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아파트가 또 다 나오는데 아파트가 불을 나아해 본 적은 없죠 이게 그럼 이게 보상금 보험금 나온다고 그럼 저당권자는 더 이상 경매를 붙일 수 없으니까 이 보상금 보험금을 뭐 하는 거야 압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압류를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물상대위예요 이걸 우리가 물건 물상 대위 그러는데 이 물상대위 옆에다가 여기다 같이 변형물 쓰세요 여기다 같이 변형물 같이 변형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걸 이거 같이 변형물에다가 변형물을 압류함으로써 똑같이 저당권 효력에 미치게 하는 거예요 물건 위를 대신한다 물상대위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설명을 더 해볼게요 좀 여기까지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고 여기다 의리 1억 빌려주고 여기다 저당을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 있잖아요 저당이 잡혀도 매매가 돼야 안 돼 매매가 안 돼 아니 돼 우리가 보통 집 살 때 거의 대우인 저당 잡힌 집이야 아파트 살 때게 그렇죠 그걸 인수하느냐 변제하고 사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저당이 잡혀 있어도 매매가 된다고 그럼 매매가 돼서 병한테 넘어와 집이 그렇죠 그럼 이 친구가 인수한다 그래 이게 1억짜리인데 이게 5억이야 집이 그럼 얘는 얼마 주고 산 거야 4억 주고 샀으면 이걸 인수한 거야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럼 저당권 따라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얘가 돈 안 갚으면 경매 붙일 수 있죠 그러면 경매를 붙일 수 있으니까 물상대위라만 쓸 수가 없죠 그럼 여기 매매 대금이요 매매 대금을 의리 압류함으로써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X가 되지 왜? 물상대위는 경매를 실행할 수 없을 때 가치 변형물에 미치게 하는 게 물상대위인데 매매 대금은 집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럼 저당권을 실행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때? 갑이란 사람의 집에 저당을 잡았는데 매달 월세가 나오는데 차임 차임 차임도 물상대위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돼 안 돼요 안 돼 왜? 차임이 들어온다는 건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고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물상대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물상대위라는 건 여러분들이 죽어보면 뭐가 나와요? 사망보험금 가치 변형물 그게 물상대위라고 실행할 수가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여기 포인트가 멸실 훼손 수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수용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있죠 하나가 뭐 있어요? 하나가 협의 수용 또 하나가 뭐예요? 강제 수용 제가 그랬죠 요즘은 국가가 몰렁해요 깐깐하지 않다고 그럼 먼저 여기다 땅이 이렇게 있었어 갑의 땅이 저당 잡힌 땅이 여기다가 도를 놓으려고 그래 이렇게 그럼 국가가 지자체가 먼저 물어봐 갑한테 야 평당 우리가 200 줄 테니까 너 팔래? 하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뭐 그 정도 괜찮을 것 같다 팔게요 그게 협의 수용이야 그럼 협의는 뭘까요? 매매야 그럼 협의 수용이 되면 보상금 들어가죠 보상금 그 보상금을 매매대금이야 원래 매매대금인데 그걸 보상금 보상금 그러는 거야 그럼 아까 제가 매매대금은 물상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협의 수용이 됐다 협의 수용의 보상금은 매매대금이기 때문에 물상대에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강제 수용을 말하는 거야 강제 수용의 보상금을 그럼 여러분들 나 같으면 옛날에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물상대에가 나오면 저는 애와버렸어요 세 개를 그냥 에라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매매대금 차임 그 다음에 협의 수용 협의입니다 이게 나오면 물상대기가 안 나온다 저는 이렇게 그냥 애와버렸어요 깔끔하게 처음에 나중에 쳐다보니까 얘가 떨더라고 덜덜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게 포인트가 있었던 거야 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는 거구나 없을 때 가치 변형물에 미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안 해와도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다 꺼냈어 혐의 물상대는 압류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 보이신가요? 문제가 생겼어? 지금 저당권자 을만 있잖아 여기에 그런데 갑에게 채권자가 을만 있겠어요? 망하는 판인데 여기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압류한 게 아니라 제3채권자가 이 보상금을 압류한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압류한 게 아니죠 그래도 물상대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하는 게 아니라 제3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물상대기는 나올 수 있다 단 전제조건은 보상금, 보험금을 이 저당권 설정자가 수령하기 전까지만 돼요 이 압류가 만약에 보상금이 나오잖아 이걸 수령해버려서 저당권 채무자가 수령을 해버리면 갑의 보상금과 일반 재산이 뒤죽박죽 섞여요 어떤 게 보상금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물상대기가 소멸되어버린 거야 그럼 이 압류는 언제까지만 압류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수령하기 전까지만 압류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나요? 그럼 물상대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상금, 보험금을 저당권 설정자가 수령해버리면 이때는 물상대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당권 채무자에게 돈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나오는 거지 물상대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물상대위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덕지는 포인트는 다 이야기했어요 이걸 가지고 독자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요 이걸 가지고 하나로, 한 문제로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 물상대위가 물상대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선 변제 때문에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치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물상대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대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물상대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처음에 이게 나중에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거든요 점유가 그런데 지금 물상대위는 목적물이 소실된 거야 그럼 점유를 상실해버리잖아 그렇죠? 그럼 유치권도 없어져버리거든 그래서 물상대위가 안 나와 그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더라고요 훨씬 나중에 바로 배울 건데 유치권은 우문물이 없다 그래요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 물권적 청구권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대충 이해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물상대위 멸실, 훼손, 공용, 징수 여기 협의 수용 들어가면 안 돼요 매매대금 차임, 협의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뭐라고 해서 압류해야 되죠? 이 압류는 아무나 압류해도 상관없어요 저당권자가 압류하든 제3자가 압류하든 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만 압류가 들어가면 돼요 압류가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된 것 같아요 물상대위는 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치권이죠 이건 마스터북 13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유치권이 담보물권에서 저당권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가장 쉬워요 유치권이 양이 적고 문제가 나오면 두 문제까지도 배정이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나와요 저당권은 여러 번 이야기해도 힘들어해요 저당권은요 쉬울 것 같은데 대략 힘들어요 그렇죠? 저당권은 보통 저당권, 근저당권, 공동저당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유치권을 개념을 제가 정리해놓고 좀 쉬었다 한번 가보게요 금방 갔어요, 시간이 몇 개 설명하면 그냥 가버려요, 시간 여체가 저번 주는 제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 편히 쉬었죠, 집에서 그렇죠? 중간에 쉬고 다시 들어오니까 괜찮죠? 아니, 다음 주에도 수요일 날 안 나와도 괜찮고 월, 화 나오다가 수요일을 쉬었다가 다음 주에 수요일 날은 수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11월, 12월은 너무 크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한다고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늘만 해도 뭐가 있어요? 점유취득쇼 적은 양 아니에요, 아까 점유취득쇼가 공유관계 그럼 담보물건의 특유성이 있죠 이것만 이해할 수 있어도 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유치권 들어가는 거예요, 4개 파트로는 4개 파트라고 점유취득, 공유관계, 담보물건의 통용성 그 다음에 유치권, 이 정도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많이 하지 말고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그리고 공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공식을 이 지문이 나오면 이게 답이다라는 거 유치권을 잠깐 설명해 보면 유치권이 많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공사 현장에 프랜카드 같은 거 많이 걸려 있잖아요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창문 같은 데 보면 락카, 페인트 같은 걸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죠 그게 대부분이 경매물건입니다 그게 경매물건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드는 게 자동차라 갑이 자동차가 고장나서 누구한테요? 의리라는 사람한테 수리를 해달라고 카센터 사장님입니다 자동차를 수리를 맡겼어요 그럼 수리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수리비가 나올 거예요, 100만 원 그럼 이건 뭐예요? 10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죠? 의리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갑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채권이 되는 거예요 돈 주세요, 이게 채권이라고 돈 주세요 그럼 갑은 당연히 돈 100만 원 주면 돼요 그리고 자동차 가져가면 깔끔해요 아무런 법적 문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지불하지 않으면서 야, 내가 다음에 줄게 자동차 먼저 줘, 그런다고 그럼 이 채권자가 자동차를 얘한테 줬을 때 그렇죠? 얘는 돈 100만 원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의리라는 사람이 이 자동차, 타인 물건이죠 타인 물건인 자동차를 뭐 하는 거예요?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하겠다 이걸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데 이 인도 거절권을 좀 고급지게 이걸 유치한다 그래 그걸 유치권 그래요 그러면 이 채권이 뭐야? 주된 거고 유치권이 뭐예요? 종된 권리예요 주종관계라고 돈이란 채권,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나 이 자동차 못 주겠다 그럼 당연히 채무자 입장에게 심적 압박을 가하는 거죠 너 돈 100만 원 안 주면 내가 자동차 안 줄 거야 너 빨리 갚아 그게 유치한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 해요? 세탁소 세탁소에다가 세탁물을 맡기면 당연히 나는 세탁비를 줘야 될 채무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뭐예요? 지갑을 안 갖고 간다고 잊어먹고 그렇죠? 그럼 세탁물 찾으러 왔어요 주세요 돈 주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그럼 세탁소 사장님은 세탁물을 안 주고 돈 줄 때까지 그 세탁물을 유치할 수가 있다고 인도 거절 그게 유치권이에요 그런 게 유치한다 인도 거절한다 그럼 유치권은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돈 달라는 건 채권이에요 유치권은 인도 거절이에요 당신 물건 못 줘 이게 인도 거절이라고 단지 이제 궁극적 목적은 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지만 자 두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건물이 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도급인 일을 맡겼어요 누구한테? 을 공사업자 이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하죠 도급인은 일을 맡기는 사람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왔냐면 수리비가 2천만 원 리모델링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이 그럼 갑은 당연히 채무자니까 돈 주면 되는 거죠 건물 돌려받으면 돼요 그런데 얘가 돈을 안 주는 거야 아니 돈을 공사비를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는 이 2천만 원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이 집 이 건물 이 목적물을 뭐 하는 거예요? 점유하면서 뭐 하겠다?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인도 거절권이에요 이게 유치권이라고 이게 유치권 여기서 두 가지 논점을 잘 파악해야 돼요 하나가 뭐냐 자동차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유치권은 동산에 대해서 성립돼야 안 돼요 어? 되죠 동산 자동차는 동산이잖아요 말하기 싫어요? 난 더더욱 싫어요 이게 힘들어요 안 올라오는 게 시책이에요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요즘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4일 정도 지나면 전파성은 없어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체력이 안 올라와요 3일간 내 뒤로 두어 있었거든요 아 난 정말 아 끔찍해요 아 정말 힘들게 벗어났거든요 금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금, 토, 일 월요일날 가니까 확진해 주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 3일 지나고 확진을 받은 거야 토요일날 유리날 주말에 아주 죽을 뻔했다가 근데 그게 좀 나아지든 했는데 아 힘들네요 이게 확실히 올라오는 게 아직은 뭐 다음 주 가고 그 다음 주 가면 좀 낫겠죠 저는 후유증이 목이 안 좋아졌고 저 어떤 친구는 미각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도 많대요 이 맛을 잘 모르겠다고 그런 분도 많고 충동증이 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후유증에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뭐 살아서 그렇죠 중증 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행이죠 자 근데 뭐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자 여기 이 건물은 뭐예요 지금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럼 유치권은 동산도 성립되고 부동산도 된다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그 공사 현장에 프랜카드 걸려있는 게 그 건물이잖아요 부동산 되는 거야 두 번째 가볼게요 31회 때 하고 32회 때 정답이 됐어요 유치권에서 10문제가 배정되면 최소한 5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게 결련성 문제예요 결련성이 어떤 거냐면 여기 봐봐요 지금 이 수리비 채권 100만 원이 무엇 때문에 나온 거죠 이 자동차 자동차를 수리해서 100만 원 나온 거고 그 자동차를 유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물건을 뭔가 고쳐가지고 채권이 나왔고 그 물건을 유치한 거라고 이걸 결련성 한글로 말하면 관련성 그래요 관련성 그럽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2천만 원이 채권이죠 뭐 때문에 나온 거야 이 집을 수리했기 때문에 2천만 원 나온 거고 을은 그 집을 점유하고 유치하는 거야 이걸 결련성이라 그래요 결련성이 없으면 유치권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갑이 뭐라고 했어요 을에게 500만 원 빌려줬다고 그랬죠 친구니까 근데 얘가 변제 날짜에 돈을 안 갚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TV 샀다고 그렇죠 TV 한 대 샀다고 와서 구경해라고 부른 거야 그러면 속이 부글부글 끄죠 500만 원 빌려간 놈이 갚을 생각을 없고 TV 한 2천만 원짜리 하나 샀다고 채널을 돌려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미치겠죠 친구끼리 돈 달라고 하면 또 의상할까 봐 그렇죠 이게 근데 이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뭐라고 했어요 TV를 띄어가지고 와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전화가 왔어요 을한테 야 을 너는 그 500만 원 때문에 TV 띄어갔냐 내놔 그랬더니 을이 하는 말이 500 주면 내가 TV 줄게 나 TV 못 줘 나 유치권 행사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 500만 원하고 이 TV하고 결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아무 관계가 이건 유치권이 아니여 얘는 어디에 갑이 사식 넣어주게 했죠 교도소가 있어요 절도죄로 죽어 진입죄도 걸릴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결련성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뭔가 수리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비용이 나오고 채권이 그 물건을 유치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 물건을 유치하는 것은 유치권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면 그 신발 같은 거 벗어놓고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눈 같은데 방에 그리고 앉아가지고 자식 밥을 먹잖아요 먹고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 내 신발이 다른 신발이 놓여있더라고 그렇죠 누군가가 내 신발을 술 먹고 가져간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신발과 내 신발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체 같은 거야 이걸 당신 내 신발 줄 때까지 나도 당신 신발 못 줘 이것도 하나의 유치권이라고 그긴 해요 이것도 우산 같은 거 바꾸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우산 신발 같은 거 이런 거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되는 거 이것도 결련성인데 결련성은요 거의 대부분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애화해야 되는데 저도 애화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련성은 수선하거나 고치거나 치료하거나 뭔가 비용이에요 공사대금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이 결련성을 외우기가 아주 쉽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시험을 내요 그것만 또 찾아라 이렇게 결련관계 있는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갔다 오세요 이제